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, 3달째 30% 초반대를 머무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6번자 2,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.2%포인트 오른 32.3%로 집계됐습니다.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 차 37.3%를 기록한 이후에 14주 연속 30% 초반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.5%포인트 가락한 63.8%로 조사됐습니다.